아.. 귀엽지.. 손 나니?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입니다. 오늘의 몰카!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입니다. 저희는 둘 다 술을 좋아해서 평상시에 술을 자주 마시는데 지금까지 쿠키코 앞에서 술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아무리 높은 술을 먹어도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쿠키코의 귀여움에 취하기 때문에 요즘 캐릭터 왜 그래 자꾸 사람 것처럼? 담배 내려놓으세요. 혼자 술 먹는 상황을 만든 후 쿠키코에게 끈적하게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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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후.. 기히.. 마트에서 3,000원씩 주고 사는 거 참 있어요. 원래 빨간 뚜껑을 살려보았지만 이거밖에 팔지 않았습니다. 대전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거 안 먹어요. 집에 남아있던 일본 쓰구추 쿠키코가 어디에서 받아온 37도짜리 술입니다. 출발.. 초반을 여기에서 찬건한 지자 너너너너뒤덩! 저 cantedan 최고의 반주! 쨈봐. 저거 벌레다! 오 , 시벅. 오 기대봐. 썸멀새끼. 유니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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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 댓글로 또 뭐 쓴다 이거 가지고 댓글 또 뭐 쓰고 있다 유니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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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? 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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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기? 자기 누구였어? 네? 이거 집으로 넣어? 네? 어? 자기! 네? 자기? 응 아 약간 차가워 이따 물 먹어 물 자기 자기 아 아니 아니 아 자기 자기 아 훈련 언니? 더 조금 더 먹어 이제 모르겠어서 손주? 다음은 아직 여름에 넣어 아침에 기분이 나쁘게 나타나요 아... 그럼 더워?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? 왜 이렇게 해서? 왜 이렇게 해서 할지 leveognamos 먹어도? 잠시만요 응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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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하지? 응 여기 응 응 응 알겠어 일단 알겠어 알겠어요 잠깐만요 어? 창이 왜? 하나, 둘, 셋 황 대접해 어 응 예예 예예 알겠어요 일단 좀 맞대 응 이거 왜? 응 신랑배나, 코나가 나바이네 네 응, 맞대 응 아 아 아 아 아 응 응 응 뭐지? 아 그니까 이거 몸이痛 2번 한 번 더 먼저 쉬고 ост燃이나. 오늘은 이렇게 누utation 먹으면 더 쉽지 않게? 다른 이유는 왜? 그렇게 하는거? 오늘 같이 먹으면 안나와는거? 드림을 하지 마세요 드림을 하지 마세요 뭐 뭐 출시떼요? 뭐 일주일에 한잔을 하려고 했었니 왜 출시떼요 왜 출시떼요 출시떼요 지금 출시떼요 출시떼요 2차에 가고 있다라고 출시떼요 진짜 2차에 가고 있다라고 출시떼요? 출시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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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США 아니는TA가 원래 얼굴이 입 私は 私が何かしたかなとか思った でもなんか居酒屋とかじゃなくて 見えるところでやってくれるからそれは良かった 本当だって見えるから 隠れて飲むとかじゃないじゃん 絶対バレるのにやってるんだったらまだいいから 本当にするときはそこ気を付けない もうしないよ わかんないじゃんよ 私も飲みたい どう言わせへほと